질병에 의한 사망자 수 1180명까지 합하면 총 2062명의 근로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입법된 중대재해법을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대재해법이란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안전사고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벌금의 하한선이 없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을 낳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을 3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도 않아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노동기는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소규모 사업장 차대는 이소노 씨와 같은 또 다른 비극을 부른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402명 즉 46%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노동기가 꼽는 중대재해법 보안지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3년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 및 포함이 있습니다. 분명 경영기는 중대재해로 사망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지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범위, 직업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중대재해법 실행 이전인 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대재해법 실행 중대재해법 실행 중대재해법 실행